야 잠깐만 뭐야? 뭐야? 뭐야 이거? 왜 상황이야? 이게 무슨 미션이니까 코드레드 발령 지진 발생 지진? 생존자 14명을 구조하세요 40분 동안 뭐? 14명? 잘하면 미션 못하겠다 아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미쳤다 이거 진짜 미친 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지진 구조인가? 오오오오 대박 오오오 진짜 든든했습니다 천천히 한 명씩 잡아줘 바로 준비해 4, 2, 2, 1 시간 없어 5분 전 5분 전